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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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응 갖다 줄게 기다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으 3 으 으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가가 우는거야? 아유 그렇게해 아유 어떻게해 아서야 아구 예뻐 아구 예쁘네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아구 흔들려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쁘니 아기 너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 아아 아구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 아이고 우리 아가 어떻게 하냐 응 응 그릉대 아구 어떡해 응 아기야 아기야 밖에서 어떻게 살아 아구 아구 어쩜 좋아 아가야 응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어떡하냐 응 거기도 위험하다 야 어떡하냐 응 우리 아기야 밖에서 어떻게 사니 이렇게 애교가 많은데 밖에서 어떻게 살아 아구 가요라 어떡하냐 응 응 아구 예뻐 응 응 어 이거 안돼 안돼 위험해 응 응 응 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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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응 무서워 아구 잘하네 아가야 어떡하냐 응 응 응 응 너 어떡하냐 아구 아구 너 어떡하면 좋아 응 응 응 우리 아가를 어떡하면 좋아 응 응 아구 가엾지 응 응 애기가 응 응 응 응 응 아가 응 아가가 어구 어떻게 할까 아유 가요 걔들이 나올 건데 어떡하냐? 걔들이 나올 건데 어떡해? 너 여기 있으면 위험한데 어떡해? 이 아가를 어떡해? 걔가 나올 건데 어떡하냐? 이 아가가 아가, 어떡하냐? 아, 어떡해? 아, 예뻐요 아, 예뻐요 뭐야? 어떡해? 아, 배고팠어 아, 좋아 우와, 봐봐 힘들었어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 얘 지금 뭐야, 봐봐 됐어 cak해 아이고, 아프다. 저거 완료네 목욕하네 목욕하네 좋아해? 아가야 아이 예쁘네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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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아가야 굳이 아악 아악 아이가 아무튼 도대체 굳이 진짜 고기에 계속 며칠 있었다니까 얘 그 밑에 있는 나무를 스크래쳐 삼아 긁더라고 그리고 아이콘이 잘 어울린다 아이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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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라 아이콘다 아이콘다 털이 엄청 빠졌어 지금 동성동성 못먹어서 아이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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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